안녕하세요. 저는 뽀뽀.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다시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오늘은 또 이 단어에 대해 자주 사용하는 표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독착하다 까지 그리고 되다 네 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또 뒤에 장소사 붙었으면 독착하다는 뜻이에요. 到家了, 집에 도착하다. 到学校了, 학교 도착하다. 到公司了, 회사 도착하다. 여기서 부정신은没到,没到家,没到学校,没到公司. 그리고 우리 친구 기다릴 때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 到哪儿了? 어디까지 왔어요? 到哪儿了? 到哪儿了? 어디까지 왔어요? 快到啦,快到啦. 거의 다 왔어요. 국 독착하다는 뜻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快到啦,快到啦. 到十字路口往右拐. 到十字路口往右拐. 사거리까지 오른쪽으로 가세요. 到, 여기서는 뭐뭐까지. 到는 시간이랑 같이 붙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되다는 뜻이에요. 时间到了.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时间到了. 退근하자. 时间到了. 부정신은 没到와不到,例えば. 没到时间. 时间没到. 不到时间. 时间不到. 시간이 안 됐어요. 到六点了. 到六点了. 요소시 됐어요. 没到六点. 没到六点. 요소시 안 됐어요. 나이 붙어서도 괜찮아요. 대단이 되시오. 到十八岁了. 到十八岁了. 요요더살 됐어요. 没到十八岁. 아니면不到十八岁. 그때요. 요요더살 안 됐어요. 他不到十八岁. 他不到十八岁. 你到十八岁了吗? 你到十八岁了吗? 너 요요더살 됐어? 你到十八岁了吗? 不到 뒤에 숙자부터 쓰는 표현 되게 많아요. 不到一米八. 不到一米八. 180cm 안 됐어요. 不到一米八. 不到两公斤. 不到两公斤. 一kg 안 됐어요. 不到两公斤. 不到五千块. 不到五千块. 五千块. 五千块 안 됐어요. 그 다음 到 앞에 동사부터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 대는 결과 부어예요. 看到. 보이다. 看到. 听到. 들이다. 听到. 想到. 想到. 승강기 났다. 到. 이 대는 결과 부어. 의미는 뭐뭐를 단성됐다. 나타냈다. 결과를 이르다. 의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到과 관련되는 단어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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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到는 독차 位는 자리 到位는 무슨 뜻이요? 자리에 도착하다 완벽하다는 뜻이요. 到位 어떻게 사용해요? 服务 很到位 服务 很到位 서비스가 완벽했어요. 완전히 perfect 너무 좋다 很到位 很到位 부정신은 不到位 不到位 你做得 很到位 你做得 很到位 당신 잘했어요. 완벽이야 你做得 很到位 说得 很到位 说得 很到位 완벽하게 얘기했어요. 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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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perfect 到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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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底 밑에 끝 到底 끝까지 밑에 는 의미 있어요. 끝까지 到底 到底 坚持 到底 끝까지 해라 그 다음 到底 도 부사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도대체 의미 가지고 있어요. 질문 앞에다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너 너 到底 谁 너 到底 是谁 당신 도대체 누구야 너 到底 谁 到底 要 去 哪 到底 要 去 哪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到底 要 去 哪 도대체 지도 지각하다 지도 니 지도 당신 지각했어요. 지도 지는 원래 늦다 늦었어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지도 늦게 도착하다 지갑 니 지도 지도 이 단어는 학교 회사뿐만 아니라 약속도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가 늦게 도착했어요. 야 니 지도 니 지도 대용 도추 도추 추 구 늦게 도추 도시라지 도추 도시라지 곳곳에 다 쓰레기 에요. 도추 도시라지 도추 도시라지 도추 도시른 도추 도시른 곳곳에 다 사람 이에요. 사람 많다는 뜻이에요. 도추 문장 만들 때는 도추 또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와요. 도추 도 뭐 뭐 에요. 마지막 도 내 는 뜻이에요. 추서 부를 때 뽀뽀 도 이렇게 대답 해주세요. 도 도 도 도 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도 도 도 이해했어요? 이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짜잔 데크도 남겨주세요. 이런 영상 좋아하시면 나중에도 찍을게요. 짜잔 띠 띠